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30대 남성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19가 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원인이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회초리질, 회초리에 맞아서 쇼크사를 했다 아니 30대 남성이 사찰 안에서 회초리를 맞고 숨져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회초리를 든 사람,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게다가 60대 엄마가 30대 아들에게 휘두른 회초리의 횟수 무려 2,167대 2,000번이 넘는 회초리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엄마였습니다 대체 그 사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그때 그 사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먼저 일단 엄마와 아들 왜 사찰에서 생활을 했어요? 아들은 30대였는데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과락을 반복하면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아들에게 절에 들어가서 수양하며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청도의 한 사찰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아들은 사찰에서 하는 양봉 일도 돕고 또 운전 일도 거들면서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고요 이 해당 사찰에는 아들을 포함해서 10명이 함께 합숙 생활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러 들어간 사찰에서 건강하던 아들이 갑자기 숨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2020년 8월 아들이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사찰에 들어간 지 7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친엄마인 60대 여성이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 이렇게 신고를 했고 아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에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건강하던 아들이 갑자기 사망한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인이 연피아 조직 쇼크사였다고 합니다 연피아 조직 쇼크? 네 이게 뭐냐면요 어깨랑 팔 같은 피부 피아 조직에 몽이 많이 들어서 그때 받은 쇼크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걸 연피아 조직 쇼크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맞았으면? 그러니까요 근데 CCTV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CCTV를 경찰이 확인을 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게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위에서 지금 회초리 들고서 뭐라고 막 하는 사람이 엄마예요? 네 지금 보시는 저 회초리를 들고 2시간 넘게 회초리질하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신고 전화를 했던 친엄마였다고 합니다 야 아니 근데 회초리가 그냥 작은 거 한 가닥이 아니에요 여러 개를 저렇게 묶은 것 같아요 60대 엄마의 저 회초리질 때문에 3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이 회초리나 이런 걸 보고 사랑의 매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60대 엄마의 회초리질이 4차 1층 거실 한복판에서 벌어졌는데 이게 무려 한 2시간 넘게 아들에 대한 훈계와 함께 이어졌습니다 이 회초리는 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나무, 대나무 막대기였거든요 1미터 정도 되는 대나무 막대기를 든 엄마가 무려 2시간 동안 2,167대나 매질을 한 겁니다 심지어 이 아들이 어린이, 미성년자도 아니고 30대입니다 30대 경찰에 따르면 이 아들이 회초리질을 당하면서 강하게 저항하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막고 있었다고 하고요 엄마는 흐느끼면서 자책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회초리, 대나무로 만든 회초리가 세로로 다 갈라져서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질 때까지 때린 거예요 아니 대체 엄마가 왜 아들을 저렇게까지 때린 겁니까? 이 친엄마가 진술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이 말썽을 피워서 절에서 쫓겨날 위기였다 사찰에서 아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부끄럽고 화가 나서 훈계 차원에서 때렸다 이렇게 엄마가 주장했습니다 2,000대를 때려놓고 훈계요? 아들이 대체 뭔 잘못을 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60대 엄마가 아들이 사찰에서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알게 된 사찰의 주지가 규율을 어긴 아들을 데리고 나가라 라고 하니까 모친이 부끄러운 마음에 아들을 훈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아들이 썼다는 자필 진술서가 또 발견됐습니다 자필 진술서? 아들이 직접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술서에 보면 내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모의를 하는 등 비행을 일삼았고 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썼다는 자필 진술서에는 내가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할 모의를 했었다 그리고 가족들을 살해하려 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죄를 고백했다는 진술서 그런데 이 진술서 이거 진짜였습니까?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찰 측의 압박과 강요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던 건데요 숨진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해당 사찰은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이 아닌 유사 조계종 이름을 단 어느 종단 소속의 사찰이었습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아들은 사찰에 들어간 이후에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적인 치료 등을 목적으로 폭행이 자행이 됐고요 옷을 입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의식 등 이제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졌던 건데 종교의식을 옷도 안 입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걸 폭로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에게 승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엄마가 이제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들의 휴대폰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사찰 내에 폭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엄마와 주지의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웠던 이제 사찰의 주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엄마에게 말을 하자 엄마가 훈육하겠다며 2시간 넘게 회초리질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다 큰 아들이 왜 그런 가짜 허위 진술서를 쓰라는 대로 썼을까요? 게다가 엄마에게 회초리를 맞는 그 시간 동안 30살짜리 아들은 왜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프로팔러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대 그것도 죽비 같은 걸로 그리면서 너는 잘못했으니까 한두 대 맞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 폭력의 숫자를 올려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신이 맞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세뇌가 진행되는 거죠 폭력에 길들여지는 거죠 폭력에 길들여졌다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겁니다 엄마한테 허위 자술서를 쓴 이유도 비슷해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허위 자술서를 쓴 것도 사찰 측의 강요에 의해서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린아이도 아니고 30대 남성이 강요한다고 해서 이런 허위 자술서를 쓸까 싶었는데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사찰에서 이런 허위 자술서를 쓴 것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의 30대 남성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또 있었어요?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에 해당 사찰에서 비슷한 자술서를 쓴 사람이 이미 있었다는 건데요 내용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신도 얘기에 따르면 이 자술서 거짓이고 어쩔 수 없이 쓴 게 맞다 이걸 쓰면 2년을 끊어주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폭력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세뇌된 상태에서 자술서만 쓰면 이 끔찍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써줬다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숨진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공부한다고 사찰에 들어갔는데 74일 만에 죽음으로 돌아온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엄마 내 아내였다는 사실 정말 믿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겠죠 아버지의 속이라는 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내 아내와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찰이라고 했잖아요 사찰에 있는 주지라든가 사찰 관계자들이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아버지는 또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때렸는데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들을 때려서 해쳤다고 하니까 그럼 단 둘이서 이렇게 몰래 그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버지가 CCTV를 보니까 두 시간 동안 폭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옆에서 사찰 신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시간 동안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데 어떻게 말리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느냐 이것 자체부터가 이상하다고 아버지는 생각을 한 거고 아들이 그렇게 쓰러졌잖아요 결국에는 의심을 잃고 쓰러진 다음에 엄마가 한 시간 동안 방치했는데 엄마는 거기에 대해서 아들이 쇼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생각에는 아니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옆에 있는 사찰 관계자들도 어떻게 다 같이 그렇게 방치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사찰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아버지는 주장했는데 더 큰 문제는 이후에 신도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시에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신도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탄원서 내용이 큰 스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가 적용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이 엄마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의 불구속 상태로 송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했다고 하면 그게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상해를 입힐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의도치 않게 살인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상해치사라는 죄로 처벌이 되는데 경찰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살인죄로 적용을 했고 이 재판에 넘겨서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법원에서는 결국 상해치사의 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을 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고요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엄마만의 문제입니까? 거기 사찰이잖아요 그 주지스님이라는 사람 그리고 신도들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수사 안 했습니까? 일단 수수방관했던 신도들은 아마 폭력에 세뇌된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 둔감해졌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허위 진술서를 쓰게 했던 이 주지 주지가 또 문제인데 문제는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에 사찰 운영에 문제가 없었음을 내가 증명하겠다 이런 말을 주지가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피의자가 사망을 한 상태니까 공소권 없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